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불교네트워크 코리아 대표 보금입니다 앞시간에 지난번에 사마타바와노와 이빠사나 바와노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마타바와노는 마음의 고혜라고 했고 한역에서는 그칠지자지라고 했거든요 이빠사나 바와노는 내관의 발달인데 알아차림을 지속시켜 지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타바와노와 이빠사나 바와노를 합쳐서 지관이라고 했습니다 지관 그칠지자 볼관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관겸수 정의 쌍수라고 했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불교명상에 대한 적절한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교명상의 진수인 지관겸수 정의 쌍수 즉 사마타바와노와 이빠사나 바와노가 일찍이 소개되었지만 계속해서 지속이 안되고 선종의 가나선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지관겸수 수행법이 사라졌다가 근래에 다시 미얀마를 통해서 어느정도 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불교명상의 귀초과정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불교기본수행과정인 팔정도수행에서 정견, 정염을 이빠사나 바와노라고 하고 정사유, 정어정업, 정명, 정정진, 정정을 삼았다 바와노 명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삼았다 바와노 수행을 통해서는 삼명을 증득한다고 그랬어요 삼명 증득하고 삼독이 영원히 매라고 팔고가 모두 없어져서 팔성도를 얻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삼았다 바와노를 열심히 닦다 보면 삼명을 얻는다고 했는데 삼명이란 것은 뭐냐면 부처님이나 아라하니 가지는 숙명, 숙명명, 숙명통이라고 그러지 또 천안통, 천안명, 누진통, 누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았다 바와노를 오래 이렇게 하다 보면 삼명을 얻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명이란 건 숙명이란 건 전생을 보고 또 내생을 보고 현생에서 번뇌를 모두 끊을 수 있는 지혜 또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았다 명상을 선정이라고 하는데 선정의 최고 경제는 멸진정입니다 멸진정 모든 변내, 변내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걸 멸수상정이라고도 합니다 이빠사나 바와나는 관법이라고 했거든요 이 내관 수행은 지혜를 중장시킵니다 지혜 그러니까 삼았다 바와나는 마음의 고요 그리고 이 이빠사나는 내관의 말하자면 발달 그래서 모든 오관 안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을 열어놓고 색상향, 미초 그 다음에 어떤 그 색 모든 그 어떤 그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소리, 향기, 맛 어떤 그 접촉 이걸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그 이제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관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집중되면서 알아차림 즉 정령 삼마사티 마인드풀리니스가 이제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마인드풀리스를 그 정념을 집중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 삼법인을 깨닫게 돼요 삼법인 아까 삼았다 바와나는 삼명을 통한다고 그랬죠 삼명 삼동을 영의 저거하고 이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을 이제 얻는다고 그랬고 이파사나를 오래하게 되면 삼법인을 깨닫게 돼요 삼법이라는 게 뭡니까 일체계고 그걸 두가라고 그러지 두가 모든 것은 고다 그 다음에 재행무상 아니자, 아니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재범모와 안았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삼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일체계고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즉 인생은 고이다라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잖아요 또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생멸 변화해서 변천에 가며 잠시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마치 꿈이나 환영이나 헛개비처럼 실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실체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모든 것은 매 순간마다 그 생멸 변화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항상 항상 불변한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실상이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또 무화란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인 실체로서의 아 아트만이라고 하죠 아트만이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코타마 부타가 말한 무화는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이론이 아니라 실체가 없는 것 즉 영기, 파티카 선바다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법 즉 일체의 유의법을 실제로 봐서는 실체로 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그 실천적 의미를 이제 가리키는 겁니다 즉 유의법을 실제로 보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수행 이걸 이제 도제라고 해요 도제 뭐 8정도라든지 37도조품이랄지 6바람 1등의 이런 것을 도제라고 해요 도제 도제가 실제로 열반 무의법에 이르게 이제 하는 길이지 뭐 우주가 시간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뭐 영원한 거 아닌가 또 아, 아트만이라고 하는 실체가 육체와 어떻게 다른가 등과 같이 실체의 성격은 어떠한지를 논하는 그 십사 무기야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이제 적근은 마치 독화살에 맞은 상태에서 독화살과 독을 제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독화살이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것을 이제 따지는 태도와 같아서 고따마 부처님께서는 예 무의미했던 겁니다 무의미 그러니까 아니 화살을 지금 맞았으면 당장 이것을 뽑아내고 독을 제거해야지 이 화살이 뭐 어디서 날라왔나 누가 쌌나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마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이론적으로 머리로 따지지 말고 명상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수행이 먼저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뭐 시간, 우주 이런 것은 뭐 영원한가 나라는 실체는 있는가 없는가 이럴 때 이제 부처님 침묵으로 이제 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머리로 헤아리고 따지지 말고 조용히 먼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이제 몸소에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신을 전제로 하는 신 갓, 갓, 갓을 전제로 하는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자아의 아트만이죠 아트만은 실제를 주장하는 브라만교와 힌두교죠 브라만교의 교위에 반대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 브라만교는 어떤 브라만신이 있다고 이제 전제했잖아요 그렇지만 불교는 부처님은 아니다 사람은 색수상행식이라는 오원의 집합이요 오원, 반짝스칸다라고요 오원, 색수상행식 이것이 집합된 거다 생명의 주체인 신라 실제로서의 자아는 없고 또한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서 생긴 것이며 고정적인 본성은 없다고 이제 하는 무화설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이런 불교의 근본적인 진리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그 이렇게 말로 듣고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다 불교는 이러한 진리를 터득하고 체인하기 위해서는 삼았다 바와나와 이빠사나 바와나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삼법인의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나 불자는 기본적으로 삼았다 바와나 이빠사나 바와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근기가 약한 불자들은 이제 타력신하여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의지하고 어떤 그런 불교의 삼보의 귀에서 힘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불교를 좀 알고 한다고 그러면 명상은 기본이에요 불교의 생명이 뭡니까 명상 삼았다 이빠사나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불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절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항상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제 연륜이 된 분들은 항상 그 마인드풀리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정념을 내가 지금 이렇게 뭘 말을 할 때나 또 이렇게 들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을 집중해서 이것을 의식하고 있어요 의식 이게 알아차림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 마인드풀리스라는 건 이것을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 이제 힘이 생기고 여기에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 깨달으면 이제 산법인 산법인 산법인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체계곡 제행무상 제행무상 제법무와 이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라차림이라는 그 정념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직관력이 생겨 직관력 탁 하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그 느낌 나의 실체라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고 색수상 행식이란 오언이 가봐여 만들어진 가임을 이제 자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상도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 나라는 실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어디에 뭐 집착한다거나 욕망을 간다는 것은 다 허무하고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선하게 갖고 남을 위하여 봉사하고 마음을 청장하게 하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 칠불이 과거 칠불이 공통적으로 그 칠불통계 계란 게 있어 칠불통계 그 개성이 뭐냐면 죄악막장 중선봉행 자정기 시대불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존일하자 이거죠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나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선행을 하고 또 존일하고 이것이 죄악막장 그 다음에 또 중선봉행 봉사하고 다행히 이제 그 다음에 자정기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밝히는 겁니다 맑게 하는 것 이것이 시제불교 이것이 모든 그 칠불 사과모니를 포함한 칠불 사과모니 이전에 육불이 있었고 사과모니까지가 이제 칠불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세불이 이제 미륵불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칠불의 가르침이요 별게 아니요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좋은 일하고 또 마음을 좀 맑게 하고 이것이 다 일곱 부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명상 명상이란 것은 이건 자기에 대한 투자입니다 투자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 불교 명상이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산법이라든지 불교의 어떤 진리를 터도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매우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뭐 꼭 어디 뭐 특별한 장소에만 가서 이제 하면 좋겠지만은 뭐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절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 내가 또 어디 여행을 가서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마음이 어지러운 분들은 삼았다 반화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음이 좀 고요해졌을 때 입바사나 반화를 함으로써 지혜가 이제 증진이 된다 이렇게 해서 전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불교의 명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burada